연이은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분양 주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총 31만 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4.5% 감소했습니다.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55.5%, 지방은 33.7% 줄어 수도권 감소폭이 컸는데 이 중 서울은 52%였습니다.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가 18만 4,134건으로 50.6% 감소했고 그 외 주택은 12만 6,126건으로 32.3% 줄어들었습니다.